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게 아닐까? 노력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이라는 게 영어 공부를 매시간 계속 해야 되고 운동을 계속 해야 되고 노력을 해, 그거 알아 근데 그 노력이 뭐냐고 저는 그게 궁금했잖아요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고긴스 형님이 그랬잖아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규율을 정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동만 거는 게 아니라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유 불문하고 하고자 한 게 있으면 그냥 하라고 하잖아요 네 기분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걸 지금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노력이지 않을까?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건가? 뭐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날 해야지, 저날 해야지 정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카톡에다 썼습니다 노력은 지금 이 순간 그냥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서 저한테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 봐 그래서 리뷰를 준비하고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유득이 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리뷰를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 순간 내가 하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또 못했겠죠? 제대로?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또 이런 게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점에 가는 것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 이유는 책을 보기 위해서 목적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걸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은 실행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가는 거와 그냥 알고 가는 거랑은 다른 거 같아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노력이라는 걸 또 알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을 써보자 모든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유와 목적을 써보자 라고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리에다가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거지를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나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 자신한테 쓰면서 이유와 목적을 딱 써보자 글 쓴 거는 하겠지 그런 노력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 그냥 하는 거 저는 유대기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노력이라는 걸 찾고 싶다 이거를 유대기분들한테 탁 내뱉으니까 자꾸만 이거를 정말 찾아야 되는 그런 의지가 의무 의지가 생기는 거 같아 노력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 순간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노력이 되는 거 같아요 노력이라는 단어가 좀 강하잖아요 힘들어 보이잖아 그래서 노력에 대한 그런 약간의 힘듦? 무거운?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어렵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약간 그런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저 나의 운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야 알uite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니면 ㅎㅎ 빨간색이 나머지 좋은 일 으로 그가 또 Christopher 바이러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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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crisis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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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